화재 중의 화재는 이인규 검사의 회고록입니다 이인규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수부장이었던 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책을 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 위에 보면 세로로 빨간 바탕에 글씨가 쓰여 있는데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입니다 저 책의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이 532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면 꽤 두꺼운 책입니다 대개 한 300페이지 남짓되는데 500페이지 남짓은 보통 책이 한 두 배쯤 되는 두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 책의 한마디로 말하면 저 책은 어떤 거냐 노무현은 문재인이 죽였다는 겁니다 노무현은 문재인이 죽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게 책 제목 아니에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수렁 속으로 빠뜨린 인간들 극단으로 몰아간 인간들은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당시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다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연차, 태광실합 회장 이분도 지금은 고문이 되셨죠 고인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차,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연차가 노무현과 그의 일가족에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영숙 여사 그다음에 아들 노건호, 형 노건평 그다음에 청호다의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걸어온 조카, 연모 씨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방식으로 넘어간 돈이 640만 달러 이것은 이인규 검사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다툼이 없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건 반박하기가 어려운 사실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사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버림에 따라서 이게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수사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2월달이 끝났답니다 2023년 2월달에 그래서 이제 책을 써서 진실을 밝힌다 이런 겁니다 삐아제라는 시계 저는 실물은 구경도 못해봤습니다만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고가의 시계죠 최고급 중의 고급 명품 시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커플 시계로 선물을 했다는 거죠 그 가격이 2억 5백만 원 지금부터 14년 전 가격으로 2억 15년 전 가격으로 2억 몇백만 원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한 4억쯤 가겠군요 이제 그런 시계를 선물했다는 것 640만 달러가 건너갔다는 것 100만 달러 한 번 40만 달러 한 번 그 다음에 그 아들하고 조카가 있는데 거기에 500만 달러 한 번 이렇게 500만 달러 500만 달러 100만 달러 40만 달러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2007년 6월 29일 100만 달러 9월 22일 40만 달러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또 노건호 씨와 조카 사위 연철호 조카가 아니라 조카 사위네요 그 다음에 2008년 2월 22일 500만 달러 이런 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정상문 총무비서관 특수활동비 10억 5천만 원 횡령을 했는데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이다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본인 생각으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노무현이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자신이 중수부장으로서 노무현을 수사를 하니 이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이었다 박연차하고 노무현이 조사실에서 이렇게 조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런 내용은 그동안 이인규 씨의 인터뷰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 수사받으러 와서 딱 그때는 왜 중수부장하고 마주 앉아서 차 한잔하고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봤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부장 이인규 중수부장을 이제 이 부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부장 우리 시계는 뺍시다 너무 쪽팔리지 않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내 처하고 내 아들 놈이 미국에 가서 돈이 필요했던 모양인데 그걸 박연차 회장이 갖다 준다고 하니 받았다는 걸 내가 최근에 알게 됐소 그래 받았다고 그건 내가 다 소상하게 얘기를 할 테니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할게 다만 시계의 얘기는 뺍시다 내가 쪽팔려서 말이야 삐아제 시계 받았다는 것까지 내가 대통령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논두렁 밭두렁해서 막걸리도 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밀짚모자 쓰고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 삐아제 시계 2억 원짜리 받았다고 해봐요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존재 이유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시계는 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계는 뺍시다 다른 것은 인정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 말을 전해 들은 박연차 회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통령님 우짜라고 이러십니까 아니 끝까지 부인을 해야지 이걸 인정해버리면 어떡하라고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이고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박 회장뿐만이 아니라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가면 통방합시다 아따리가 아따리 합시다 통방합시다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백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의 집을 사면 조중동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했다는데 이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과는 좀 다른 그런 증언인 셈이죠 왜냐하면 노건호 씨가 집 사는 그런 명목으로 돈이 건너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어떤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가 늘 자신의 안중이 있었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박연차 게이트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시계가 건너갔다 시계가 건너간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그 뒤에 크게 논란이 되고 말이 많았던 것은 이른바 논뚜렁 시계라는 다섯 글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논뚜렁 시계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야 설마 2억 원짜리 시계를 논에다가 다 버렸겠니 다른 데서 숨일 장소가 많을 텐데 권양숙 여사가 그걸 논뚜렁에다 버렸겠어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다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면 논뚜렁에 버렸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랬었거든요 야 그 일대 논뚜렁 좀 뒤지러 다니자 정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일대 논밭 뒤지고 다닌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잘만 하면 2억 원짜리 시계 그냥 주우니까 그런데 이인규 부장은 이번 회고록에서 검찰은 어떤 기록에도 어떤 표현에도 논뚜렁이라는 말은 쓴 적이 없다 검찰의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시계 삐아제 두 개를 받았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하기를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걸 버렸다고 하더라 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면 논뚜렁 이 세 글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윤기 씨 얘기로는 아마 그거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나온 말 아닐까 이 얘기도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이윤기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에서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서 나온 말은 아닐까 그러면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노골적으로 다 썼습니다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식의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쩌면 이 회고록 이 회고록의 책 표지에다 썼던 그 질문 누가 노무현을 죽였을까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죽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 상당 부분은 변호사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문재인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변호사는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 그런데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라고 문재인은 자기 회고록에서 말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검찰 수사 담당관 나 이인규 중수부장을 포함해서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냐 의견서 한 번 낸 적이 있느냐 더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일주일 전 그 일주일 동안에 문재인은 노무현 곁에 없었다 변호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변호를 맞지 말았어야 했다 문재인은 대통령을 맞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자네는 정치하지 마소 당신은 그냥 비서실장으로 끝나는 게 딱이야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대통령은 커녕 문재인은 변호인도 맞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노무현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것이다 거짓 재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그 노무현의 시신 위에 죽음 위에 거짓 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지자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그걸 선동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그 반응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ofs 지아 신리미ni 이들 지아 고 ot ime 아 Señ Tong en